나 BTS 팬에 도전했어 한 4시간? 4시간 진짜 도른자들다 도른자들 안녕 오늘의 아웃핏은 여름에 맞춰서 좀 시원하게 제가 좋아하는 그린 컬러와 한번 매칭을 해봤고요 강남 쪽으로 외출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밖에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드디어 핫하다고 핫하다고 난리가 난 강남에 쉑쉑버거를 이은 두번째 우리 수제버거집인 파이브가이즈를 한번 오늘 친구랑 한번 가볼건데 이게 또 파이브가이즈가 미국에서 온 버거잖아요 쉑쉑버거도 그렇고 근데 이제 파이브가이즈는 약간 미국의 동부 약간 뉴욕족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만나는 친구가 어... 뉴욕화입니다 뉴욕화 뉴욕화 그래서 좀 파이브가이즈도 미국에서 많이 가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네 날씨 엄청 좋아 그렇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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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간 정도 걸릴거라 아... 미국 어디에 있어? 미국에 다 있지 근데 원래 그... 쉑쉑은 어디... 아 약간... 파이브가이즈는 어디... 핫샵은 뉴욕 가고 쉑쉑이 뉴욕 뭐야? 그러면 파이브가이즈는... 어... 전체 다 있다 사실... 어... 약간 너때리한 느낌이야 아 진짜? 응 캘리 성석구 성석구 아 찾았다 나이 하스벤 하하하 미친 거 아니야? 하하하 여기서 이거 등록하는 건가 보다 오케이 됐어? 오케이 됐어? 하하하 앞에... 333팀 하하하 여깄다 노티드 하하하 여기있다 귀엽잖아 하이 하이 어 이거야 내가 본거 BTS 페스타 하하하 하하하 하이 하이 고맙다 도넛 좋아하세요? 응 메뉴는? 응 아 그거 좋아해? 응 네 아 나 BTS 팬이거든 샵 샵 샵 샵 샵 저거 BTS 세트로 드려요? 음료 포함된 건데 괜찮으세요? 롯티드 BTS FESTA 주문 완료 신메뉴 지금도 아직도 5guide는 저희 앞에 한 2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최소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픈런에 재미가 있잖아요 롯티드에서 색칠 공부하시는 거예요? 네 에이 뭐해 뭐해 아 이거 크로아상이야 파란색 크로아상 일단 너무 예쁘다 1.4만 원 3주정 기념 이거 이렇게 됐네요 흔드는 거 아니야? 와 완전 트로피칼 맛이야 레몬에이드 이 컵이 좀 됐다는데 숫장 요건 내가 잘해 오오 유튜브 좀 하셨나봐요 드디어 파이브 마이저로 간다 파이브 마이저로 빨리 들어갈 거야 번호 확인 도와드릴까요? 몇 시야 도대체 두 분 맞으실까요? 네 바로 이따가 이거다 땅콩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땅콩이 많잖아 여기 줄 기다리면서 줄 기다리면 땅콩 맞는거야? 일단 치즈버거 하나랑요 네 핫도그 주면서 어떤 거가 제일 많이 나와요? 핫도그 주면서요 핫도그요? 베이컨? 네 저희 베이컨 치즈가 잘 나와요 베이컨으로 할까? 그러면 프라이브는 어떤 거로? 너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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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로 그래서 감자식이 너로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왕파이저 하나만 그리고 그리고 멸크쉐크만 그리고 5가지 다 무료 토핑이신데 네 다 넣으실 때 그리고 검정색 글씨 괜찮으시면 오더웨이 하시면 되시고요 오더웨이 하신 다음에 빨간색 글씨 해서 더 추가하셔도 되는데요 오더웨이 여기다 오더웨이를 해요 좋아 다 집어넣자 그러면 그러면 쉐이크에 들어간 토핑 있으신데 토핑 안 하시겠어요? 쉐이크에 토핑이 들어가요? 여기 8가지대로 있으시고요 와 대박이다 이거 다 해주세요 제 피나파를 로라스 그리고 베이컨 빼주세요 그러면 딸기, 초코, 바나나, 오레오 소티드 캐러멜 소티드 캐러멜 네 베이컨 칼을 물려드릴까요? 아니요 다 빼주세요 그러면 주문하기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치즈 버거 하나 베이컨 치즈 핫도그, 버즈와이저 두 개 쉐이크 하나 리틀 케이전 프라이 하나 맞으실까요? 네 맞아요 저희가 쉐이크는 따로 나오실 거라서 쉐이크 나올 때 주문번호 한 번 불러드리고요 나머지 나올 때 한 번 더 청소만 불러드려요 저희가 진동벨이 없어서 옆쪽에서 대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몇 시였지? 처음에 2시 14분에 내 앞에 333팀 33팀 아니고 거기에 6시 47분 거의 한 4시간 넘어요 거의 다섯 시간 무쳐다 동시가 된 느낌 라이브 가야지의 명물 국방성입니다 피는 피는 네 우리의 피자 9번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셰프죠? 다 맛있어? 많이 특이하다 맛있어? 이거 셰프 셰프이랑 똑같아 들어주세요 조화 셰프가 우리나라 로테리아 시니까 좀 가는데 맞아 맞아 온 느낌이지? 완전 미국식이지 잠시만! 다 보내줘야 돼 와, 쏙 꽉 찬 것 같아 와, 대박 하니, 대박 어때? 어때요? 영어 표현에 그게 있잖아 주우시 패티가 주장이야 약간 미국식 같다 아메리칸 스텔 핫도그 아, 드디어 뭔가 거사를 끝내는 느낌이야 거사는 뭐야? 거사 약간 미션? 어, 빅 미션 끝냈습니다 드디어 7점 정도 7점 정도 7점 정도 아니고 그냥 7? 딱 7점 정도 너무 짱 맞아, 너무 짱은 짱 인정 다행이로 좀 더 잃은 상태 다행이로 희히가 저렴해 출근하고 강남역에 있네요 동그레 신청 맞아요? 맞아요 맞아요? 맞아요? 맞아요 소주 마무리는 소주 소주 마무리는 소주 이제 저는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